우리도 맛도 좀 보고 하자. 한 번 동태를 살펴 주십시다. 우리가 언제 옥스퍼드 음식을 먹니? 저거 뭐야? 맛있어 보인다. 저 메뉴는 뭐예요, 선생님? 저거 너무 신기한데요, 초록색깔? 꼭 먹어봐야겠어요. 좀 배부르겠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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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학생들이 여기서 5천, 6천을 먹는 거니까 우리 대학교는 대부분 학식 다 돈 내고 먹잖아요. 비싸요? 여기는 한 5천 원, 6천 원 정도면. 5천 원? 비싸긴 한데. 싸네요, 5, 6천 원. 저기 싸게 많이 먹는 학생들을 위주니까 편안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딱 하나씩 달라고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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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샐러드가 잘 돼 있다. 샐러드가 잘 돼 있다, 샐러드가. 이것도 맛있거든. 아, 이거 난리지. 렌틴콩인가? 아니, 음식이 진짜 푸짐하게 잘 나오네, 뭐가.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야? 역시?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인 거야. 아니. 공부하려면 선생님이 많이 먹어야 되거든.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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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유소. 섬유. 지방. 단백질이 없네. 단백질이 없네요. 단백질이 없나? 여기 있네요, 프로틴. 아, 치킨 닭카스탈. 치킨. 그러면 딱 따져서 선택하는 거예요? 네, 탄자물, 단백질, 지방, 석류소.